자 일곱번째 이번에는 몇개의 바지털을 놓아야 돼? 두개 몇개야? 여섯개지? 몇개? 어... 12개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이거를 봐라 1 곱하기 2지 2줄 3칸이니까 2 곱하기 3이지 3줄 4칸이니까 3 곱하기 4, 4 곱하기 5 잖아 일곱번째니까 첫번째 1, 두번째 2, 세번째 3 그러니까 일곱번째는 7 곱하기 8, 56개가 다진거야 이게 됐어 안됐어? 다시 첫번째는 뭐라고? 1 곱하기 2, 두번째는? 2 곱하면 세번째는 3 곱하기 4, 네번째는 4 곱하기 5 7번째는 7 곱하기 8은 56개